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른쪽도 보이셔서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흔들었는데 어서오십시오 네 가운데로 보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푸지마세요 계단이 좀 이끄럽습니다 사진촬영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카메라 봐주세요 왼쪽 카메라 봐주세요 오른쪽 하나 둘 셋 뿅 네 가운데 카메라 봐주시고요 왼쪽 카메라 뿅 오른쪽 카메라 뿅 감사합니다 네 우리 MC님들 보시고 짧게 좀 짧게 길게 인터뷰하겠습니다 일단 가요축제도 보시고 연기의 대상도 보시고 네 바뽀거님께서 이게 찾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2016년 마지막 밤을 정국 변현무 선배님과 지원씨와 함께 많은 수상자분들을 빛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개인적으로 원하는 상이 있으신가요? 저는 그냥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욕심이 난다면 베스트커플상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충주영 시험에서 큰 상을 받으신다면 오늘 돈바스틱 한번 볼 수 있는 건가요? 부원님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짧게 한 동작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 동작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어머어떻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마련해 놨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바로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왼쪽 자 하나 둘 셋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진영씨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진영에게 구구다리란? 2016년을 의미있게 보내게 해준 작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말씀드리고 모실게요 네 2016년 다들 건강하셨을 것 같은데 2017년에는 더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!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영씨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뭐 gon 어